뻥이야 어... 새 전투를 체력이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진짜... 중튜브의 편집자를 구한다면? 앗 괜찮아 참어 아 참오나 진짜 기분이다 술 먹었냐구요? 아니요 라가 불리 라가 불리 무모한 돌진 음... 무모하다 아니 이거 아니 이거... 아니 이거... 이건 좀... 아니... 아 다시 저장구 좀 왜 귀찮잖아 아... 몰라... 아 안들려... 아 안들려 아무것도 안들려... 아 안들려... 잉크병 죽겄다... 죽겄다... 근데 이거... 무난하게 사망각 나오는데... 백년포즐... 수비카드 되게 많은데... 안 잡히네... 자야될거 같은데... 덱이 너무 쓰레기인데... 덱이 너무 쓰레기인데... 백넘스... 수호자 도가변이... 일박보수라구요... 일박보수라구요 안 잡으면... 죽었네... 화형... 화형 못참지... 스네코? 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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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네코 각이다... 아... 좀 더 봐야겠죠? 지금... 쓸 카드가 없네... 전투좀 더봐야겠죠? 와 36방어 왕타? 이제와서? 러브 늦은거 아닌가? 아직 안 늦었을지도 전 경기가 나온다면? 삼진 에바로 기각되었습니다. 코스 꼬라지 오직 정품 휴대포만 취급합니다. 유부를 획득합니다. 응애 저금통 뭐 상점 멀리 있으니까 괜찮을수도 있지. 아니 왜 빡딜하는데 하지마 멈춰 아 아 그렇게 정품은 아니네. 17 19 19 17 정직한 듯 가짜 수뇌코네 대칭. 피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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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형 강화하고 에리트 갈만한데. 화형은 존네스 하니까. 네 안녕하세요. 피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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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더 유효한 카드 절대 안나오네 혈안 물음표 카드 물음표 카드 화형 x3 화형 x3 화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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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학살 자고 엘리탐 터거자 한턴 난리승 이도료 전장 전장 전장이야 이도료야 이도료 혈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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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자꾸나옴 두장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완타나옴 꼴 같게 과학 과학 현상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실패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모드 이도료 타격 진짜 이도료 타격할까? 아니야 미친 짓 멈춰 이도료와 형 하는게 맞을거같은 완벽한 꿈 감사합니다 땡큐 완벽한 꿈 감사합니다 나이스 딱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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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으 어 타락이다 타락도 넓만하고 형상도 넓만하고 한개 돌파는 넓만하지가 않는 타락이 제일 낫겠다 혈안 두장이나 나와가지고 혈안이 무려 두장이나 있어서 강화할거 강화할거 없는데 행망치할까? 카카 당신의 10만 포인트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카카 나 망치하자 그냥 산막에서 망치 질길만한게 강화하고 싶어도 불이 없어가지고 힣 그 봐봐요 불 하나밖에 없음 이렇게 hablar 액트쌈에서 액트쌈에서 망치는 진짜 먹을만한 것 같애 펜촉 1스택 쳤습니다 어? 이규준? 할만한데 체력 12나 주는데 랩린이 뿔 그랩린 뿔 정도면 충분히 좋은데 저기서 그랩린 뿔 보다 더 좋은 유물이 나올까? 랩린이 뿔 병번개 아니 스킬 카드 먹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치욕검이랑 전함이 뭐야 아니 이러면 내 타락이 뭐가 되냐고 이러면 내 타락이 이러면 내 타락이 펜트릴 펜초크 펜초크는 신인가? 아 네 보vals 시각이 ~~ ~~ 펜촉 장하다 펜촉 어퍼 어퍼 어퍼는 좋은데 규준이 걸리네 아니 개빡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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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데 아니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아 아 아 아 정말 정신 나간 게임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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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공포게임이네 아 무서워 캐시계보다는 그래미인 꼴이 났지 혹시 와 제 화형 못보셨습니까 기사 흘네 킹기 가더리 가더리 가더리라타 아 규준 개무섭다 진짜 그거 하는 것 같다 그 통 찌르면은 튀어나오는 그 게임이 많은 것 같다 칼로 동아저씨 띠용 지옥불 지옥불로 규준을 태운다 아 지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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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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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프트는 안좋아. 지옥불로... 다음에는 꼭 규준을 채울 수 있기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가고. 가다. 지옥을... 규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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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불로... 규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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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.. 오오옴... 지옥불 3장을 노련하게 피하는... 규준의 무빙은... 인상 깊었다... 아 왜 안 나와 규준... 아니 규준이 무빙을 너무 잘 치는데... 개고픈 것 같은데... 리자에 태우지도 못한... 규준 규준 규준... 돌아버리겠네... 진짜... 규준 게임 왜 이렇게 잘 하냐고... 킬 각도 안 나오자... 킬 각도 안 나오자... 킬 각도 안 나오자... 헛... 드라이머... 데뷔한 정리... 퍼ivas 아래... 킬각한 정리... 하아이구 소리 또 씹힌다. 마켄. 오랜 지병이었던 규준으로 인해 사망했다. 업규를 준수하십시오. 업규를 준수하십시오. 규준 게임 개설함. 사운드 한동안 안 날라가다가 왜 또 날라가는거임? 원인을 모르겠네. 한동안 이런 일 없었는데. 하하 규준 컷. 근데 이제 규준 오프도 별 이득 없지 않나? 뭐 아무튼 마음은 편안하다. 근데 전마가 규준인데? 살아있는 규칙 준수. 달팽이. 하하 규칙 준수하십시오. 비즈엠 돌려줘. 짠. 겨우 이딴거 먹으려고. 규칙 준수하십시오. 규준한테 할 수 있겠네. 규칙 준수하십시오. 윽기가atoire의 우세상. 카카오 카카오 4힐 즐겁다 민터포션 아 무광같죠 빨리 내 발이 도움 안될건데 그래도 이거밖에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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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방법 파워포션 주장에서 무감각 뽑으면 된 와 와 이거밖에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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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참참 점토 바참참 아 소리돌려줘 이번판 시작하기 전에 재시작하지 않았나 근데 한판만에 바로 사운드가 맛이 가네 이거밖에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